자 지코드가 들어간 파일을 3d 프린트에 넣고 열심히 프린트를 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심플리파이 3d 에서는 2시간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3시간까지 안걸린 것 같습니다 고정되구요 저렇게 프린트가 다 되고 나면 저희 친구의 서포터를 다 뜯어 내야죠 특히나 심플리파이 3d 에서 이 서포트 옵션에서 이 맨 탑의 레이어를 5개로 만들어서 뭐 5개가 됐고 3개가 됐건 관계는 없는데요 좀 더 쉽게 그냥 손으로 뜯어 낼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 이 여러분들이 쇠로 된 줄이 있죠 그 이 친구를 이용을 해서 네 오랜 시간 동안 차분하게 어 좀 큰 덩어리를 뜯어 내구요 그 다음에 사포 좀 고운 사포를 이용을 해서 네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네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만져 주시면 되구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네 생각이 좀 없어지기도 합니다 좀 마음이 편해지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후광호흥으로 아세톤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세톤을 사용해도 좋구요 그냥 어 이 매니큐어 지우는 약품을 사용을 해도 좋고 다 같은 아세톤 성분입니다 자 이 아세톤을 자른 컵에 어느정도 부어 놓고 그 다음에 자 입수 할 차례입니다 자 요 친구를 담갔다가 그냥 바로 빼시면 됩니다 뭐 복잡한 거 필요 없구요 이렇게 잠깐 담갔다가 바로 아 바닥에 놓고 말리시면 됩니다 이럴 때 제가 바닥에 비닐을 지금 깔아 놨는데요 이럴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 번 정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닥이 딱딱하게 굳기 전에 뜯어내야 되는데 네 뭐 좀 일찍 뜯어도 좋구요 아니면 다 굳은 다음에 뜯어내면 좋습니다 더더욱이 비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뜯어지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담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말리죠 손 닿는 부분들은 어차피 아세톤이 퍼져 나가면서 금방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해서 좋아요 네 이렇게 아세톤에 담갔다가 놓으면 굉장히 반들반들하고 표면이 매우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요 작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최종적인 그립톡의 그 금속 느낌이 굉장히 거칠게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비디오에서는 우레탄을 이용해서 틀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해보죠 자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